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들, 우리 지역에서는 천안갑 문진석 의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졌는데,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권위기에서 전수조사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4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명, 용지법 위반 의혹 5명으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지방 의원들의 투기 의혹과 세종시 특별공급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12명이 포함된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부에 기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문 의원은 예산군의 농지를 지난 3월 지역의 영농법인에 팔았는데, 영농법인 대표자가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금 역시 최근에 받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의원은 탈당 권유는 가혹하지만 당의 입장은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극 해명한 뒤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2명 중에 대전 충남권은 문희석 의원 1명이죠.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다 탈당보다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 의원은 탈당을 했어요. 문 의원이 당의 입장을 바로 수용하는 착한 의원인 건지 아니면 그만큼 당당하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먼저 선당 후사, 억울하지만 당을 먼저 생각해서 탈당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 생각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이번 탈당 조치가 징계는 아니라고 분명 선을 그었거든요. 조사를 충분히 받고 무죄가 나와서 복당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 의원 측도 불법은 없고 쉽게 혐의에서 벗어날 것이라 판단을 해서 그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본인도 어느 정도 당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도 특별히 먼지나 할 게 없기 때문에 당당히 조사받고 복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문 의원의 혐의 중에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다면 땅에 대한 실소유는 자신인데 명의, 즉 명의만 타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된 땅이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1,8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인데 원래는 문 의원이 소유를 했다가 올 3월쯤에 지역의 한 영농법인에 팔았고 그 대표가 본인의 친형인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금이 땅을 주고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됐을 텐데 그렇죠. 바로 대금을 왔다 갔다 해야죠. 그것이 여태까지 지급되지 않았었고 최근에 와서야 대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논란이 이뤄지고 나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가족들에게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죠. 그러니까 형한테 명의를 넘겼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과 또 그 대금을 부동산 투기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대금을 받은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문 의원은 왜 억울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 의원 지금 당연히 형제이기 때문에 그 대금 늦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이 땅이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미래 가치가 있다든가 그런 땅이 아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짚어봐야 되는 것이 문 의원 말대로 미래에 기대 가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 시도가 있었고 그 개발에 시도했었던 당사자가 문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 2016년 충남 일대에서 형제들과 폐기물 업체를 사업을 했었습니다. 원래 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도지사 비서일장도 했지만 그 전에 사업도 했었죠. 이 업체가 2016년 당시 주민 제한 사업으로서 예산군에다가 문 의원이 소유한 땅 일대를 비롯해서 이 일대에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예산군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었고 결국 물거품이 최근에서 확정이 된 건데 문 의원 말대로 앞으로 개발 기대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발을 하려다가 못한 곳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16년 당시 땅을 샀을 때 농지로 활용한다고 샀었는데 이곳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구매한 땅이 그럼 과거에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그 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사실 땅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피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은 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에서는 개발 시도는 또 어쨌든 있었던 건 맞고 지금 어쨌든 문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까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복당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복당 전제는 무죄입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사실은 말 그대로 조사하고 또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야지만 복당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혐의의 실체가 조금 인정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 정서상 민주당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복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네, 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출당, 탈당을 해도 의원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기자의 속과 말 들어볼까요? 문진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도 하면서 양증조 충남지사의 대권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사의 결과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천안갑 국회의원이지만 또 이번 선대본부의 본부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대전과 세종 등 전국의 마트를 돌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만을 골라서 구입한 뒤 배탈이 났다며 이제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트 라면 코너에서 한 남성이 상품 하나하나를 뒤집어 살펴봅니다. 마땅한 상품이 없는지 계속해서 마트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남성. 남성이 찾는 것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입니다. 즉석식품과 유제품을 골라 구매하더니 다음날 빈 용기와 영수증을 들고 마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했는데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일주일 영업정지를 우려한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내줬습니다. 27살 김 모 씨 등 7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전과 충남, 전북 등 식자재마트 22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3,1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주범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는 한편 피해마트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단독 보도한 소식이죠. 그래서 저희 뉴스뿐만 아니라 SBS 뉴스도 송출이 되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포털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왔던 그런 뉴스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등을 쳤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27살 먹은 일당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사기를 저질렀고 또 그동안 어디에 썼을까요? 일당들이 27살부터 20대 초반까지 동네 선후배로 구성된 이들이었습니다. 특정한 직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범죄 수익도 그때그때마다 이곳저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기도 하고 이런 쪽에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 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동네에 있는 20대 청년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냥 강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의문점 드는 게 기사에 댓글에도 있는 분이 많이 달렸었는데 보통 마트에서는 유통기한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관리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마트에서 이렇게 당한 걸 보고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에 이렇게 많습니까? 유통기한을 좀 어기는 경우가? 분명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소비자의 건강과 또 안전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요. 다만 업주들의 말을 조금 들어보면 현실적인 좀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이제 어떤 제품 구석에 이제 프린트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일일이 점검한 것 외에는 이렇게 좀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뭐 영세한 슈퍼 등에서는 이게 인력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매일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그런 제품이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좀 관리 잘 되겠지만 영세한 마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뒀던 그런 특히 이제 유통기한이 좀 넉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그런 간혹 가다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지금 마트 측에서는 배탈이나 식중독이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겁니까? 네. 분명 유통관리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제 피해 사례 그런 것과는 무방하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뭐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검거된 이들이 사실은 이런 점들을 알고서 접근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점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런 보도를 보면 또 철없는 친구들이 이걸 또 따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1차적으로는 업주가 유통관리를 철저히 한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피해 이런 범죄에 맞겠다고 이제 뭐 과태료라든가 업주들의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또 선의의 소비자가 또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뭐 이게 근본적으로 또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코드에 유통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흔히 편의점 등에서 이제 뭐 식품 그러니까 뭐 김밥이라든가 우유 뭐 이런 것들에 등록이 되는데 이제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되게 막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는 그 일부 식품 제품을 제외하고 이런 뭐 통조림이라든가 라면 이런 것들에는 그리고 바코드에 유통기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바코드에 유통기한 정보가 입력된다고 한다면은 소비자도 보호하고 또 이런 업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만약 바코드에 유통기한이 있다면은 당초 팔리지가 않았을 테니까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셈이 되는 거죠.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교회